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성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 패턴을 제가 레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3쿠션 칠 때 어떤 패턴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공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45도 패턴이란 레슨을 해드릴 겁니다 이 패턴은 뒤돌려치기나 옆돌려치기 칠 때 아주 큰 공약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오늘 45도 패턴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1득점하러 가봅시다 이게 뭐야? 오늘 아정당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이거 설치 당일날 바로 주네 빠른데 안 빨라 아정당이 원래 빠르죠 우리 집 인터넷 정수기도 약자 끝났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최대 77만원까지 주는 거 맞지? 이거 알뜸폼까지 그냥 다 바꿔야 되겠다 이거 자 45도 패턴을 배워보고 오늘의 배치입니다 먼저 1접구는 단 쿠션으로 한 칸 반 장 쿠션으로 두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이 교차하는 점에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위치해 있어요 두 번째 내공은 마주보는 한 칸 밑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도 점이 있죠 초구 점이 있어요 딱 대칭돼서 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 2접구는 옆돌리기 치면 원포인트 정도에 도착하면 지금 맞을 수 있게끔 딱 서 있어요 자 실전에 이런 배치가 온다면 1접구 노란 공으로 옆돌리기를 공략을 하겠죠 아주 쉬워 보이지만 이런 공 빠뜨리면 정말 화납니다 이렇게들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친 것 같지만 아이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 많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빠지면 진짜 잘 받습니다 아 이렇게 잘 친 것 같지만 이렇게 훌륭하면 빠졌죠 하지만 오늘 저와 같이 45도 패턴을 잘 공부하면 이런 공 안 빠뜨리고 잘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쳐볼게요 득점에 성공 자 45도 패턴 기준으로 제가 아주 쉽고 깔끔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오늘 배워볼 45도 패턴의 기준은 단쿠션 출발 그러니까 좀 긴 각 출발일 때 사용하는 그런 기준을 배울 거예요 짧은 각 출발인 장쿠션 출발의 45도 패턴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흔히 단쿠션 긴 각 출발은 코너에서부터 이렇게 단쿠션 쪽으로 길어지는 쪽에서 내공이 이렇게 출발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접구가 코너에서부터 테이블 중앙에 점이 있죠 네 번째 점을 있는 선을 그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 안쪽에 일접구가 위치되면 일접구를 마치고 가는 라인이 대부분 단쿠션 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45도 패턴이라 그랬죠 단쿠션 출발에 45도 라인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대 1로 그냥 포인트를 보고 선을 그으면 돼요 그럼 코너에서 네 번째 선을 그는 게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한 포인트 옮겨가면 저쪽에도 세 번째 포인트를 옮겨가는 이런 라인이 되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 원 포인트에서 원 포인트를 잇는 선들이 다 45도입니다 만약에 중간에서 출발하게 되면 평행이동을 하면 돼요 두 칸 반지점에서 출발하면 이쪽에 두 칸 반지점을 잇는 이런 라인을 만들면 이것도 45도가 됩니다 같은 비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45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45도 라인은 금방 찾겠죠 이때 상단 투팁에 보통의 회전을 주고 45도 라인으로 가면 어떤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 패턴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너에서 45도 라인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포인트 근처로 도착하면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한 포인트 이동한 45도 라인을 쳐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원 포인트 근처로 도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라인을 한번 쳐볼게요 비슷하게 원 포인트 근처로 가죠 이제 네 번째 라인입니다 이제 원 쿠션 지점이 가깝기 때문에 세게 치면 회전 반응이 안 일어나면서 되게 짧게 갈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회전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치겠습니다 이렇게 쳤더니 비슷하게 원 포인트 근처를 향해 가죠 지금까지 라인이 원 포인트나 원 포인트보다 조금 짧게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근처로 오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결론은 일접구가 지금 조건 안에 있고 이런 배치 형태가 딱 떴을 때는 45도로만 보내면 원 포인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45도 라인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일접구에 맞는 면까지 이렇게 살짝 평행 이동을 하면 요쯤 오면 맞겠네요 그럼 45도로 갈 수 있도록 쳐볼게요 회전은 기본적인 상단 투팁입니다 이렇게 치면 원 포인트로 가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그럼 이런 배치도 지금 원 포인트에 도착하면 맞게끔 서 있죠 그러면 일접구 옆에서 45도 라인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있는 이런 45도 라인이 일접구에 맞는 면에 걸려있네요 그러면 이렇게만 투팁 회전으로 보내면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보내면 원 포인트에 도착하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치를 보면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 중간에 일접구가 위치돼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죠 맞는 면까지 이동을 하면 한 27포인트 저쪽에도 27포인트 정도 이동해서 45도 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대로만 보내주면 원 포인트 근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원 포인트 근처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아주 간단하죠 이런 배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공에 맞는 면이 왼쪽이니까 왼쪽에서 45도로 긋는 라인을 보고 그 라인대로 뒤돌려치기를 친다면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쳐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라인에 걸려있어요 똑같은 형태로 다니죠 이렇게 득점하는 겁니다 성공 이런 뒤돌려치기 배치도 이 패턴 알고 있으면 쉽게 공략이 됩니다 지금 맞을 공은 원 포인트 근처에 있으니까 공에 맞는 왼쪽 면에서 45도 라인을 찾는 거죠 1대1 기준으로 찾으면 돼요 25, 25 이렇게 1대1 기준을 찾으면 45도 라인을 만들어집니다 거기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보내면 원 포인트 근처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45도 패턴을 이용해서 3쿠션의 위치를 원 포인트로 보내는 거 아주 간단하고 쉽죠 근데 이 방법을 왜 배우냐 하면 3쿠션에서 4쿠션으로 이어지는 연장 라인이 아주 강력하고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원 포인트로 도착하는 걸 배웠는데 원 포인트에 도착하게 되면 어디로 향해 가냐 하면 마주보는 원 포인트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럼 원 포인트에서 원 포인트를 긋는 이런 선이 되지만 굳이 선으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원 포인트 근처에서 한 이만큼 이 근처 이만큼 범위에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어떤 이런 범위 안에 떨어지게 돼요 그럼 확률적으로 좀 더 쉽게 득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배치도 원 포인트에 도착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적구를 맞출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적구에서 45도 패턴만 찾아내면 됩니다 두 번째 라인 이 세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를 잇는 그 라인에 공이 걸려 있네요 45도 패턴으로만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원 포인트 근처에 도착하면서 대칭되는 원 포인트 쪽으로 오죠 그럼 이렇게 확률 좋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성공! 그렇다면 이런 배치도 동일한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배치에서 길게 공략하다가 일접구가 많이 움직여 다니고 이쪽에서 키스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렇다면 45도 패턴으로만 가볍게 분리해주면 일접구는 그냥 또르르 굴러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키스도 없고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45도 라인을 보자면 두 번째 라인에 걸려 있네요 이 라인대로만 투팁 회전으로 가볍게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원 포인트 근처에 도착하고 이적구를 향해 가죠 키스도 없죠 이렇게 득점하면 돼요 성공! 이런 뒤돌려치기도 45도 패턴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공략하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라인에 공에 맞는 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 라인대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내면 원 포인트 쪽에 가면서 연장 라인에 확률 좋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! 이런 배치도 45도 패턴으로 칠 수가 있겠죠 쳐볼게요 두 번째 라인입니다 이렇게 치면 원 포인트 도착하면서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성공! 45도 패턴을 이용해서 3쿠션 도착 위치와 연장 지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패턴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배치도 옆 돌리기로 공략을 하면 되는데 이적구가 지금 테이블 중앙에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그러면 3쿠션이 어디로 맞아야 될지 입문자분이나 저점자분들은 도대체가 감이 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배워보는 패턴의 어떤 연장 라인을 봤을 때 지금 이적구가 걸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적구를 마치고 45도 패턴 라인으로만 보내주면 되겠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보낸다면 원 포인트에 맞으면서 연장 라인에 5 득점이 됩니다 성공! 이 배치도 감에만 이전해서 옆돌리기 치다가 많이 빼뜨려 먹는 그런 배치예요 근데 이적구가 지금 오늘 배워보는 연장 라인에 걸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가까운 공 이적구로 45도 라인만 찾아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에 맞는 면에서 45도 라인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찾으면 두 칸 반 두 칸 반 이런 라인이 나오네요 두 칸 반 지점을 투패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믿고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 원 포인트 근처에 도착하면서 연장 라인에 걸려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! 간단하게 칠 수 있어요 45도 패턴의 연장 라인을 이용해서 호공에 뜬 것까지 아주 고수처럼 부드럽게 굴려서 잘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적구의 위치가 조금씩 바뀐다면 조금 길게 보내야 되고 짧게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마다 연장 라인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응용까지 이제 해볼게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